은혜쌤과 함께하는 백투베이직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기본기를 확실하게 잡아 향기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줄 다같이 미술학원의 은혜쌤이에요.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예비반 친구들, 그리고 현재 입시 중인 입시반 친구들, 그림을 그리고 그려도 느는 것 같지 않고, 쌤들은 그저 계속 그리라는 말만 하시고, 머릿속에 그릴 이미지는 떠오르는데, 빈 종이에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고, 내가 대학은 갈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요?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. 백투베이직, 내 기초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. 못 그리는 친구들도 전부 잘 그리게 하는 저와 함께 보고 그리는 것, 상상해서 그리는 것, 어떤 것이든 화지에 표현해내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쌤이 도와줄게요. 어떻게 창의적으로 그려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획을 스스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쌤의 기본기 잡는 노하우로, 기초 소양, 기초 디자인, 사고의 전환, 발상과 표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,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쌤 강의를 보면서 다같이 다잡아봐요. 좋은 강의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다같이 TV 구독, 그리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